대당 서역기. 제오권. 6. 중인도. 6개국. 16. 6. 비색가국. 비색가국의 둘레는 4천여리이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6리이다. 곡식이 아주 잘 자라고 꽃과 과일이 모두 번성하다. 기운은 온화하고 풍속은 순박하다.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않고 복을 구하여 마음의 변함이 없다. 가람은 20여 곳 있으며 승려들은 3천여명 있는데 모두 다 소승의 정량부덕을 배우고 있다. 천사는 50여 곳이 있고 외도들은 매우 많다. 성의 남쪽 길의 왼쪽에는 큰 가람이 있는데 옛날 제바설마 아라하니 이곳에서 식신론을 짓고 무아인을 설하였으며 구파아라하니 성교요신론을 짓고 유아인을 설하였다. 이러한 법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논쟁이 심화되었다. 또 호법보살이 이곳에서 7일동안 100명에 달하는 소승의 논사들을 꺾어버렸다. 가람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200여 척에 달하며 무우왕이 세운 것이다. 여래께서 옛날 이곳에서 6년동안 설법하여 중생들을 이끌고 교화하셨다. 이 솔도파 옆에 기이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6척부터 7척에 달하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대로이며 증감하지 않는다. 이곳은 여래께서 옛날 이를 닦고서 그 남은 가지를 버린 곳인데 버려진 가지가 뿌리를 내린 뒤에 무성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러 삿된 견해를 지닌 사람이나 외도 무리들이 앞다투어와서 이 나무를 잘랐지만 금방 예전과 같이 자라났다. 그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과거 4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이 있다. 또 여래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담긴 솔도파가 있는데 신령스러운 기단이 모서리를 잇대어 서있고 숲과 연못이 서로 비치고 있다.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500여 리를 가다보면 신라벌실저국에 이른다. 신라벌실저국는 구역에서는 사위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중인도의 경계이다.